김태루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자 하여튼 뭐 이런 용어는 저도 제 삶을 살아오면서 접수해라, 갈아버려라 개판이다, 개판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아 뽀개버려? 이런 건 처음 듣는 것 같고 희한한 언어를 참 듣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개인적 전화에서 막 떠들어댔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도 그 녹취록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답다 분명히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언어 사용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녹취록 전반에서 드러나는 것이 힘을 수상하고 또 추구하고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권위주의자 성격자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로서 인간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인간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줄 서는 존재로 이해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80명은 줄 설 거다 가서 다 줄 세워놓고 이런 줄 세운 단편을 여러 번 쓰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고 강한 힘 앞에 줄 쫙쫙 서면서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처럼 자기가 힘이 세면 줄 서지 않겠냐 내 앞에 인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힘을 기준으로 굴복하고 추종하는 존재를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익을 추구한 기회주의자라는 점도 드러내고 있고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평가 국힘당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비의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만 한다든가 아부를 들기 위해서 뭐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더 싫다? 그게 진실이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런데 상대방 비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관심 없다 이런 식의 얘기도 상대 좋으라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아 자기가 대통령 귀찮다 그런 얘기도 상대 좋으라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진심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또 중간에 그런 제목도 나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려고 중국에서 모택동하고 국공합작했다 뭐고 네 장계석이 국공합작을 했다고 칭찬하잖아요 평가를 좋게 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려면 그런 것도 해야 된다 나도 국힘당에 그래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 자기가 국힘당하고 국공합작 뭐냐 거의 그런 주의로 얘기한 거예요 필요하면 누구라도 손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실용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념이 최우선이다 공산당 때려잡자 손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 중요하다 그러네 이제 또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윤석열이 일관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보는구나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왔다 갔다 바뀌는가 예전에는 국공합작 괜찮다 그러다가 지금은 뭐 이념이 최우선이라고 그러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계속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다 기회주의자다 네 그래서 이 DJ 지지자 노무현 존경 이것도 사실 저는 이 기회주의 속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아 그러네요 자기가 무슨 DJ 노무현을 존경하겠어? 존경할 자격도 없지 사실 존경한다기보다는 약간 숭배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은 힘을 숭상하는 사람인데요 네 사실 그 힘의 숭상의 이면에는 무력감이 있단 말이에요 무력감 네 그래서 이제 힘을 쫓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가겠느냐 쇼위 이제 피리꽂이겠느냐 했을 때 네 피빡빡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힘센 자리에 올랐을 때 아 그건 굉장히 관심이 갈 거예요 아 왜냐하면 자기도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무력하게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고 게임 조인트 까이고 다 자라고 뭐 이러면서 성장하면 올라갔단 말이에요 검찰총장까지 구수까지 했고 네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건 그런 롤모델을 꿈꿀 수 있죠 그렇게 고난을 겪고 힘도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대권까지 잡은 사람들 그 자체로 윤석열은 어느 정도 숭고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을 아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또 뭐 존경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승배는 할 수 있고 네 박정희나 뭐 다른 사람들을 더 존경했을 수도 더 승배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통화한 사람이 호남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힘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나 김대중 노무현 좋아한다 또 뭐 호남표 얘기도 막 하면서 키워드로 간 거 아니라 이 거짓말을 새빨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다 상대방한테 알랑거리기 위해서 알랑거리기 위해서 이런 모습은 현재는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알랑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힘으로 막 찍어누르고 저희가 청축 권력을 잡았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무슨 특징과 관련이 있냐면 네 가짜 모범생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가짜 모범생 처벌이 무서워서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네 진짜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모범생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네 가짜 모범생은 권력을 지면 문제가 생겨요 미친 권력을 지면 왜냐하면 처벌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되네 그렇죠 처벌 공포가 사라집니다 가짜 모범생은 소장님 말씀대로 처벌이 무서워서 가짜로 모범생 짓을 하는 건데 지가 권력을 잡게 되면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 시절에도 일탈을 했을 겁니다 힘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위에서 징계를 때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그러면 조금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이 A씨라는 분을 윽박지르기보다는 나름 설득해보려고 애를 써요 나름 자기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설득하려고 애쓰니까 대선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이 녹취를 통해서 소장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첫 번째로 기회주의다 기회주의 적성이 다 드러난다 여기에 전의주의 성격자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힘으로 하는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가짜 모범생이라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천박하고 저열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거고요 국민들이 처음에 느꼈을 때 상당히 천박하고 저열하다는 느낌을 다 누구나 가졌을 거예요 누구나 가졌겠죠 비유하자면 그래도 정국고 조폭 정도는 되는 줄 알았더니 동네 양아치네 이게 동네 강패네 이게 평소에 이런 용어를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즐겨 썼다는 거 일상적으로 저는 지금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석 같은 데서는 아 그래요 네 이미 몸에 배에서 굳어져 있는 거죠 아 그 60년 동안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조각하고 거칠어요 언어가 일단 글쎄 말이야 거칠어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면에 분노가 가득 쌓여있을 때 그렇게 거칠어집니다 말이 그게 사람이 무슨 분노가 있어요? 그거 뭐 그거 어려서부터 네 자유롭게 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아 아버지한테 고고수로 맞아가면서 아 꼼짝 못하고 무범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가짜 무범생으로 아 아 가짜 무범생들이 예 한이 있어요 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느라 네 처벌해서 아 그리고 권위주 흑격자라는 얘기는 쉽게 좀 세게 얘기하면 확대를 많이 당한 사람이거든요 계속 음 학대를 많이 당한 사람이 과연 마음속에 분노가 없겠습니까 화가 나있죠 네 어 두드려 맞고 이러는데 마음속에 잔뜩 울분이 있는 거죠 뭐 혼나고 자란 거에 대한 울분 자기 마음대로 해본 게 없는 삶에 대한 분노 음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예 그야말로 또 약자를 공격하려는 성향도 있고요 예 권위주 흑격자니까 그런 것이 복합돼서 마음속 분노가 막 이글이글 하는데 네 그것이 언어에 반영돼서 나오는 거죠 아주 조악하고 거친 언어로 음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더 확실히 알았으니까 네 줄 서겠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 여기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쥐약먹어들이라고 글쎄이 말아 쥐약먹었다 그랬어 저는 이거 이제 하나 배웠습니다 네 심리학적으로 뭐 정신강이 안 좋다 또 조금 통속적으로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왔었는데 네 더 적절한 표현이 등장했어요 뭡니까 쥐약먹어놈들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쥐약먹어놈들이에요? 네 아니 문희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쥐약먹어놈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거든요 본 적이 없어서 쥐약먹으면 그냥 가잖아요 황천길로 가는 거 아 좋습니까 근데 먹어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간 걸 얘기한 건 아니고 치사량까지 안 먹고 쥐약먹고 발광하는 걸 표현했을 거예요 소장님 사람이 잃으면 동물이나 인간이 쥐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저도 모르죠 안 먹어봐서 근데 어쨌든 치사량 직전에 쥐약을 먹으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막 떼굴떼굴 부르거나 떼굴떼굴 부르겠지 그거를 아마 윤석열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광하는 의원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시에 쥐약먹고 난리치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국힘당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죠 아 자기 나름대로 근데 왜 그게 강하냐면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을 제일 잘 알아요 나쁜 놈이 아 그래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제일 잘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 있잖아요 선수끼리 선수끼리 진짜 훌륭한 사람은 또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말 몇 마디 해도 알아봐요 그렇죠 나쁜 놈도 그래요 나쁜 놈 만나서 몇 개 행동만 봐도 딱 알아봐요 저 나쁜 놈이다 이놈이 나보다 더 나쁜지 더 잔인한지 그렇죠 내가 다스릴 수 있는지 딱 보이겠구나 최근에 본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와요 어떤 나쁜 놈이 자기가 더 나쁜 놈을 보고선 네 야 나도 나쁜 놈인데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검사 대목 그래서 윤석열도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당의 정체를 윤석열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멋진 표현 쥐약 먹은 놈들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으로 국힘당을 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윤석열이한테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거죠 무서워서 쥐약 먹은 놈들이 꼭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쥐약 먹은 놈들이 뭐 얼마나 덤비겠습니까 그렇지 잘 못 덤비겠죠 자기 아파 죽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지만 네 화가 나겠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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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겠지 철형하게 살아요 내가 외국에 유수대학도 나왔고 내가 서울대학도 나왔고 말이지 내가 네 집안에서 내가 모자란 거 없이 살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야 이거 검사 하나한테 완전히 지금 쥐약 먹었다는 얘기까지 했고 저 녹취록 들었을 때 국민들보다도 국민의힘 모범들이 더 그걸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렇죠 속에서 화산 같은 게 막 터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언제쯤 할까요 뭐냐 워낙 윤석열의 힘이 지금 세고 공안통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앞에서는 못할 거고 마음속에서 타겠죠 복수와 분노심이 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윤석열에 대한 반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네요 그때가 되면 아마 아마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네 말씀하십시오 좀 이따 얘기하죠 네 윤석열이 대통령 하기 싫다는 걸 어떤 분들은 좀 고지곳대로 듣고 네 진짜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분할해서 보면 된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직이라는 것은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즉 대통령 놀이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는 권위나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말 꿈에서도 그리던 자리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업무는 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맞아요 대통령 업무 일 업무 일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놀이는 하고 싶은데 놀이는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대통령 돼서 술 먹고 계속 놀면서 뭐 아랫사람들 조인트도 좀 까고 이러면서 사는 건 좋지만 네 뭐 이런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하기 싫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부 진심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실제로 하기 싫어한다든가 네 귀찮아한다든가 이거는 단순하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 자체는 즐기는 사람이라서 음 근데 왜 외국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 외국 나가는 거 제일 좋다고 그러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외국 나가면 자기를 칭찬해 주는 형님들이 계시죠 일단 그렇지 네 그 형님과 왜냐하면 뒷배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 무력해서 항상 뒷배를 얻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대통령 업무를 안 봐도 되고 가서 이제 딱 뭐 폼만 잡고 그렇죠 사진만 찍고 변의주의적 성격자는 무력감이 심한 사람이라서 혼자서는 힘을 내세우지 못해요 그렇습니까? 반드시 뒷배가 있어야 돼요 아 뒷배 없으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이 뒷배가 자기를 밀어주고 있다는 그 확인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이든이나 키시다가 뻥 차버리면 끝나는 거네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죠 무너지죠 음 근데 외국 나가면 일단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목걸이도 개 목걸이도 선물해 주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가면 놀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 출장 좋았고 네 이번에 이 녹취록에서 이준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잘 들어갔죠 글쎄 말입니다 3개월만 쫓아낸 끝난다는 거 네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왜 이준석을 싫어할까 그렇게 여러 차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준석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다가도 이준석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싫어하냐 하면 양자가 서로 싫어하는데 이준석이라고 윤 대통령을 좋아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둘 다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는 각자 달라요 네 이준석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은 뭐 자기를 공격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은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좀 석댓말로 얘기하면 관종이라고 하죠 이준석은 관종 기운이 있구나 네 관종 기운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놈이 자기가 볼 때는 완전히 돌대가리고 사이코 같은 놈인데 이준석 입장에서 추측해본 놈인데 네 그런 놈인데 왜 저놈이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했다고 기도하는 놈인데 그래서 아 사람들이 나한테 좋을 거 아니시면 저놈한테 가져가면 화나는데 네 뭐 이런 데서 싫어하는 거예요 깜이 안 되는 놈이 깜이 설친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준석 속칭 자기는 엘리트주의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말이야 아 그럼요 자기는 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똑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어버버하게 말하는 돌대가리가 가지고 사진 막 자기가 받아야 될 사진을 자기가 그놈이 찍고 이러니까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그래서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싫어하는 거고 윤석열이 이준석을 싫어하는 이유는 좀 달라요 뭐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려는 욕망은 꽤 강하지 않거든요 윤석열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윤석열에게 중요한 건 힘인데 이준석이 무시당하는 건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 세다고 생각하니까 둘이 둘이 하여튼간에 화해할 수 없는 물과 불 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로 기본적인 동기는 다르지만 묵대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그런데 기억나세요 소장님 이준석이 팽쳐갖고 지방에 내려갔을 때 윤석열이가 맞고 어디야? 포항인가 어디까지 따라 내려갔는데 맞습니다 화해했었죠 화해했었죠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가?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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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 짓은 그러나 주변에서 강력하게 요구했겠죠 너 대통령 되려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이준석 말로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장에서? 사진만 찍고 네 술 먹고 막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만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세할 때 이준석이가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따라다녔죠 그런데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몰려들면 좋은데 이준석한테 몰려들고 글쎄 이준석한테 몰려들었잖아 윤석열 뒤에 줘놓고 이준석이 이러고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네 그럴 때 윤석열이 그냥 부글부글 할 거예요 자식 가만 안 두겠어 너 내가 대통령만 대해봐라 뭐 뭐 그 전부터도 싫어했지만 뭐 예전에 한번 무슨 방송에서 이준석이 막 윤석열한테 누가 질문을 했는데 네 마이클 뺐더라고요 어버 뭐 하니까 그랬어요? 네 가져가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윤석열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적어놨을 거예요 수첩에 다 아 네 원활을 품었을 겁니다 둘이서 하여튼 잘 논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두 사람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 사실 지금 윤석열의 몰락을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준석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했죠 자 마지막으로 소장님은 소장님 이제 지금 녹취력을 통한 윤석열의 심리 분석을 한번 드는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 왜 윤석열은 김건희하고 결혼했을까 이거야 왜 결혼 당한 겁니다 결혼한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네 윤석열이 여자를 적극적으로 꼬실 수 있는 인물이 못돼요 그래요? 네 남자들과의 사교술도 윤석열은 딱 없어요 두 가지예요 알랑알랑 아프다 누군가 힘쌀 사람한테는 약한 놈한테는 힘으로 윽박지는 거예요 이 녹취력을 계속 의견하거든요 다 쓸어버리겠다 뭐 거의 그런 이유 지금부터 다 바꿔버리고 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국힘당에 내가 들어가면 열심히 설득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제대로 정치하는 쪽으로 이끌어보겠다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뚜뚜 얘기하고 말이야 그렇죠 립서비스로라도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들어가서 이것들이 개판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앞에 줄 안 서면 뜻이에요 윤석열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다 그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지금 80명 정도 줄 세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찍 들어갔으면 맞아요 그런 얘기 해요 네 근데 들어갔는데도 이것들이 줄을 안 선다 그러면 다 박살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야말로 힘으로 정치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사교술이 우수하거나 개인관계를 잘하나 네 그렇죠 없죠 근데 여자는 어떻겠어요 여성관계에서는 네 더욱 쓱맥이었을 겁니다 아 쓱맥 쓱맥 그러니까 쉽게 바보 쓱맥 아 남자들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네 검사 조직 같은 데서 그렇죠 근데 여성 만나가지고 우선 심자라고 했다 치죠 뭐 내가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저 바보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매력을 죽였어요 아 또 뭐 알랑알랑거린다고 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예 그런 쪽에서는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혼자 살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저는 아 혼자 살았고 나 오랫동안 네 무능해서 근데 김건희씨가 딱 보니까 쓸모가 있겠는 거죠 네 아 이 사람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김건희씨 가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납점을 찍은 거 아닐까 김건희는 왜 윤석열을 물론 치은순이가 했겠지 같이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지금 왜 선택했을까요 윤석열을 어머니가 시킨 것도 있고 자기가 봐도 그런 식으로 가치가 있다면 써먹을 네 그러면 그 김건희씨의 욕망은 뭔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순상받는 존재가 되는 게 욕망인데 좋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응분이 돼야 그 제클린 케네디 흉내도 내고 뭐 이런 걸 해볼 텐데 네 네 그걸 근접할 수 있는 인물이 윤석열이라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겠죠 아 그 필이 꽂힌 거구나 아 내가 트위스 하면은 네 올라갈 수 있다 잘 키우면은 네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어머니 고속도로도 놔드리고 네 여러 가지로 돈 버는 데 도움 되고 아니 그러다가 이제 살다가 반항하고 저항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자르는 거죠 어 지금까지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 지금까지는 전혀 반항과 저항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순종합니까 힘과 권력을 그렇게 갖고 있는 숭상하는 남녀관계에서 힘은 또 달라요 그래요 남녀관계에서 힘관계는 틀립니다 또 그렇습니까 네 아주 속되게 쉽게 얘기하면 네 더 아쉬워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 난 너랑 헤어질 수도 있어 너 안 헤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죠 상대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배달려야 되는 그런 힘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관계가 아 남녀관계에서도요 네 그러면 그 덜 연연해하는 사람이 권력을 지는 거죠 아 상대는 막 맞추게 돼요 자기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윤석열은 김거지하고서는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사실 그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어떤 외관과 성격과 가치관이나 이런 대응관계 능력으로 봤을 때 네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돼요 괜찮은 여자하고 그 아마 다 털장 가졌을지도 몰라요 선반성 그전에 오늘 처장이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다 얘기하시네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진짜 싫어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머리 빗은 거랑 다 그런 것부터 아주 학을 뛰어야 여자들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김건희같이 나름 뭐 미를 추구하고 멋쟁이 오빠의 여성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감지덕지한 겁니다 한 여성이 자기를 선택해서 같이 살아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 대통령 노름 끝나면 바로 아웃이겠네요 필요 없으면 전 버릴 거라고 봅니다 가치가 사라지면 네 윤석열 등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무식적으로 알고 있겠지 네 내가 가치가 없어지면 버릴 거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동진에 완전히 네 그러면 꼼짝 못하죠 아 알겠습니다 아 우리 윤미향 의원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네 자 다음주에 2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